제 목소리 괜찮아요, 아? 목소리 괜찮은 것 같은데 오늘? 오늘 한번 연습 한번 해 볼까요? 반죽해 주시면. 반죽해 주시면. 나이 많고 많이 받지 않아도. 와우. 날 향해 생하고 합니다. 반죽해 주셔서. 힘이 들어오고. 힘이 들어오고. 힘이 들어오고. 줄게 생각하다 보면. 힘이 들어오고. 이야, 잘하신다. 통에서도 반죽. 통에서도 반죽. 통에서도 반죽. 상에서도 반죽. 명가수. 대단하시죠, 진짜. 버스 정류장에 여자분들 앉아서 뭐 술탁술탁 하는데 노래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머니도 노래 모임 이야기인데 그 모임에 나도 가면 안 되네 아 어머니 좋대요 우리라도 그 모임에 제가 갔어요 가니까 거기에 꽃같은 내 인생이라는 한 작곡가님이 거기 계시더라고요 초등학교는 제가 5학년 때 우리 이북에서 졸업이거든요 그때부터 가수 꿈을 꾼 것 같아요 그리고 존재이 나다 보니까 그냥 피라 나와서 노래를 접었죠 못했죠 하고 싶어도 못했어요 32살에 남편 만나서 결혼했는데 남편은 노래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근데 우리 시어머니라는 지수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있었어요 못하고 있다가 어른들이 다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딴 분들은 다 지금 은퇴해 딴 유명한 가수들 은퇴하는 나이에 저는 시작한 거예요 무대에 불 선생님 제가 잘못됐어요 다시 했어요 틀렸어요 다시 다시 해서 또 실수했어요 하루 종일 노래를 연습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다시 하고 싶어 하시고 해외 트래디셔널 민요 같은 경우도 직접 달력에 영어, 스페인어, 이태리어 다 써서 그걸 다 애울 정도로 그렇게 열정이 가득하신 분이에요 다음 주에는 더 기분 좋게 연습을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화이팅 한번 해볼까요? 네 화이팅! 모란이 시장에 상도로 오셨나요? 네, 좋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장사하는 거 펴는 거예요, 여기. 장사요? 네, 장사 펴는 거예요. 그냥 뭐 여기 남은 여러분들도 만나고 운동도 되고 그래서 제가 이거 한다고요, 심심풀이. 그럼 뭐 하늘에도 파도 과일에도 사 먹잖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안 먹어요. 벨삼에. 벨삼에 묻혀. 곰모시 부에랏다 놓치. 라우드나베. 벨삼에 묻혀. 벨삼에 묻혀. 벨삼에 묻혀. 아이고 고맙네. 또 왔어? 또 왔네. 여하님 팔아주셔. 고마워. 여전해. 오늘 가져가면 주고 천 원이 나오는데. 92살이신데 장사도 노래도 엄청 잘해요. 일부러도 가사 할머니 보러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우리 언니가 진짜 노래도 잘하고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노래도 듣고 듣고 싶고 해서 왔습니다. 대상에 묻혀. 벨삼에 묻혀. 벨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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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이 세상에 노래 없으면 무슨 재미있어요. 슬플 때도 노래. 즐거울 때도 노래잖아요. 노래 없으면. 전 재미없을 것 같아요. 몇 살까지 지금 무대 소개인 줄 몰라도. 지금같이 행복하듯이 끝까지 행복하고 싶어요. 6집 앨범 중견 가수 우리 박정란 선생님. 다시 한 번 박수로 맞아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시장에서도 선생님이 인기가 아주 많던데요. 뭐. 여러분도 찾아도 오고. 팬. 팬들이. 팬들이 찾아오죠. 그렇구나. 아니 저기 여기에도 저기 늦각기로 이렇게 가수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우리 시니어 자문단 분들 중에도. 저기 이금수 선생님. 주영선 선생님. 노래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어때요. 네. 너무 대단하시고요. 어. 저희는 저 늦게 시작했다고 생각했는데. 네. 오늘 큰 희망을 갖습니다. 굉장히 일찍 시작합니다. 가수생활 한 30년 더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하십시오. 그러니까요. 목소리에 힘이 넘치시고. 건강한 기운이 느껴지거든요. 선생님. 평소에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원래 별거 없어요. 그냥. 식사 잘하고. 네. 그냥. 내가 즐거워하는 음악을 하고. 네. 그리고 뭐. 그래서 머릿속에 맨날.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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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머릿속에 항상 노래 노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이 즐거운가. 즐겁게 사십니까? 사는가 봐요. 목소리도 짱짱하시지만. 평소. 연습을. 진짜 철두철미하게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선생님. 평소. 어떻게 해주시는지. 좀 알려주세요. 집에서요. CD픽에 배에다 올려놓고. 이불을 딱 깎고 써요. 이불을 깎고 딱 쓰고. 그. 박수영수 한다고요. 오. 오. 배에다가 뭐 올려놓고 하면은. 선생님. 소리가 잘 안 나지 않나요? 처음에는 힘이 들어요. 힘들고. 안 좋지만은. 그거 좀 내야 하는거 보통 연습하면. 소리가 잘 나와요. 아. 이게 일리가 있는 연습 방법입니다. 옛날 명창 선생님들도. 그 허리에. 그 허리에. 끌을 묶어서. 나무에다 묶어놓고. 도망가듯이 막. 하면서 배심을 단련하셨고. 또. 누운 상태에서. 돌. 큰 돌을 올려놓고. 단전을. 아주 이렇게 훈련시키는 방법으로. 연습을 하셨거든요. 아. 네. 우리 선생님. 이런 가수의 꿈을 갖게 되신 건. 어렸을 적부터. 노래 잘한다고. 동네에서 칭찬이 자자했나 봐요. 저는. 소론을 유학 보내려고 그랬는데. 전쟁이 나서 못 갔어요. 그 정도. 학교에서 그러면. 노래할 일이 생기면. 무조건 선생님 앞에. 오셨겠네요. 우성번이에요. 네. 거기에 공장이 있어요. 공장에 있는. 공장 분들이. 이제. 한종일 일하고. 이제. 퇴근하잖아요. 퇴근하면. 이제. 극장에 구경 들어오신다고. 그때 인문공연을 한. 저기 있죠. 우리 선생님. 고향은 어디세요? 저게. 한문하고 흥남 사이. 여흥리라는 데 있어요. 네. 네. 거기에요. 그러면 어떻게 월남을 하신 거예요? 전쟁이. 6.25 전쟁이. 6.25 전쟁이. 남성이. 중국사람 나오고 되니까 피라를 보내더라고요. 일사후퇴 때. 네. 일사후퇴 때. 그러면. 누구랑 같이 오신 거예요? 저는 혼자 왔죠. 아니요. 아니 부모님이랑 친척들. 그러니까. 그래서 엄마 같이 나왔으면 좋던데. 우리 올케가 그때. 임신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일하는 그 때가 되나가지고. 네. 그러다가 야. 길가에서 뭐. 생산을 어떻게 하느냐고. 엄마가. 어렵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근데 금방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금방 보냈는데. 그럼 보냈다니까. 그럼 나 혼자 갈게요. 하고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나왔는데. 뭐. 지금까지 이렇게 됐네요. 그렇죠. 언제 어머니 제일 보고 싶으셔요? 그냥 밤이 조용하면 무조건 엄마 생각이 나요. 전에는 살림산우라고 바쁘고 그러는데. 이 노래라니까. 노래 속에 자꾸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나오니까. 더 엄마 생각이 많이 나요.